드디어 치즈케이크 팩토리 우리가 하와이에 올 때마다 지나칠 수 없는 곳이죠 이른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날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 실질적으로 거의 마지막 날이나 다름없네요 차도 이제 오늘 반납해야 되고요 이제 일어나자 서윤아 잠시만요 저기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서 결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10달러에 공구를 사라네요 10박스라고 브랜뉴라고 하면서 하려고 해가지고 노 땡스라고 했죠 자 이제 렌트한 차를 반납을 하고 시내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하와이 와이키키의 메인 거리로 다시 가자 눈부셔? 가려줄게 이거 눈부셔 가지고 이거 가려줄게 눈 역시 좋네요 나무가 정말 큽니다 햇빛이 와 롱스드럭스 미국 하와이에 있는 드럭스토어죠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도 먹을 것도 많이 팔더라고요 여기 위층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1층도 이렇게 있습니다 서윤이가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 저게 뭐야 개토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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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저쪽은 이제 비타민 뭐 약 이쪽은 이제 서윤이가 좋아하는 먹을 것들이 있는 곳이죠 과자도 있고 젤리 있잖아요 여기 젤리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이거는 엄청 신 거야 응 그래도 먹을 수 있어 참을 수 있단 말이야 신 거를 참을 수 있다고? 응 아 근데 서윤아 어제 과일 젤리 샀어 호텔에 있어 젤리 오늘 받아 오늘도 너무 받아서 못 먹겠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걸 먹고 싶은데? 이거 그거는 그것도 달아 안 달아 그러면 이거 단면 조금 더 비웠잖아 그러면은 안 달면 그건 어떤 맛인데? 이렇게 생긴 맛 맛있을 거야 그거 너무 셔 난 안 셔 난 꼬맹이 다시 안 셔 꼬맹이도 셔 아니야 나 안 셔 맛있어 빨리 계산하러 가 빨리 계산하러 가 나 혼자 부진 찍어 저기 보면은 파마시라고 써있죠 이렇게 소화제 등등 비타민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죠 맛있어? 맛있어? 이제 치즈케익 팩토리로 가자 우리 점심을 먹어요 너무 많이 먹지마 밥 먹어야 되니까 잘 하와이안 센터도 지나가고요 저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푸드코트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다음에 가보죠 아일랜드 빈티지 커피 저기도 이제 아사이보를로 좀 유명하거든 근데 우리 안 먹어봤는데 애플샵이네요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치즈케익 팩토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치즈케익 팩토리 우리가 하와이에 올 때마다 지나칠 수 없는 곳이죠 이른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1시에 와서 사람이 많이 없지만 원래는 줄을 서야 됩니다 케익 팩토리에서 파는 케익들입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11시에 와서 지금 사람이 없는데 원래는 줄을 엄청 사야 됩니다 이 메뉴에서는 런치 스페셜이 있고 여기에 인기 있는 메뉴들이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습니다 엄마 나 개터레이 무대 보인다 봐봐 개터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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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하는 거야? 엄마 나 이거 쳐다 주시면 안될까요? 네 빵이 빵이 나왔네요 근데 이건 뭐야? 식전빵 그거는 물이야 물 제스가 나왔네 네 쌀기하고 북숭아 맛이나? 쌀기하고 북숭아 맛이나? 미트 로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가지 치즈 파스타 어린이 연어구입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연어 나왔다 서연이는 빵에 구멍을 내서 먹고 있네요 당근이 좀 웃기네 당근 좋아해 서연이? 당근 좋아해? 당근도 잘 먹네 맛있어? 이거 미트 로프도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4가지 치즈 파스타도 맛있고 4가지 치즈는 이상해 싸가지가 없는데 싸가지를 4가지라고 말하니까 맛있어 그것도 맛있고 자 연어 서연아 야아 아우 너 너무 좋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서연이 잘한대 어! 치즈 케이크 팩토리에 왔으니까 케이크는 먹어야 되겠죠? 음... 우리는... 요거 보리바 초콜릿 치즈 케이크를 하나 먹을 겁니다 1400... 1400 칼로리네 우와... 요거하고 라떼 한 잔이면 되겠죠? 따뜻한 라떼를 시켰는데 유리컵에 나오네 서연이는 먹을려고? 알러지 올라오면 어떡할려고? 조금만 먹어봐 자... 먹어볼까요? 서연이는... 초코 시럽 먹는거야? 이거 왜 안먹어 이거? 내가 왜 안먹어? 이거 안먹어? 이거 안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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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은 보통 15%에서 20% 정도 지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시킨 메뉴들이 나와있고 76.86달러가 나왔네요 76.86달러 마할로 18프로 팁 내면 되겠네요 가자 서연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대기줄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평일 점심이라 우리 옛날에 먹었을때처럼 아니면 저녁때처럼 그렇게 막 대기줄이 길진 않다 그치? 아빠 너무 짝게 하지마 너무 짝게 하지마 너무 짝게 하지마 엄마 시간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의 사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